이번 시간에 X-Dbog 프로파일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의 성능을 측정하는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로 실행속도와 메모리의 사용률을 평가해서 보다 가볍고 빠른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여하는 활동을 프로파일링이라고 부릅니다. X-Dbog는 PHP 프로파일링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이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이 PHP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아주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X-Dbog를 이용해서 프로파일링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파일링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X-Dbog에 대한 PHP 설정 파일을 변경하셔야 됩니다. X-Dbog.inl 파일을 수정한다고 되어 있죠. 이 파일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서 sudo etc 밑에 PHP5가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을 좀 드려야겠네요. PHP5 디렉토리로 가보면 보시는 것처럼 apache-cli-moz-available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moz-available이라고 되어 있는 이 디렉토리 안으로 제가 들어가 볼게요. cd dcphp5 cd-moz-available 여기 여러가지 파일들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각각의 파일들, 제 끝에 있는 건 아닙니다. x-dbog.ini 파일이 바로 x-dbog에 대한 설정이 들어가 있는 파일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mysql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설정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여기 있는 파일을 수정을 하시면 여기 보시면 다시 위로 올라가 보면 apache가 있고 cli가 있죠. apache는 apache와 관련된 설정들이 들어가 있는 곳이고요. cli는 여러분이 php를 커맨드 라인에서 실행할 때 사용하는 적용되는 설정 파일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apache로 한번 들어가 보면 보시는 것처럼 conf.d라고 하는 게 있죠. conf.d라고 하는 거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에 여러 개의 파일들이 있는데 제가 x-dbog를 설치할 때 20-x-dbog.ini 파일을 제가 수정을 했었죠. 그런데 이 파일은 링크가 걸려있습니다. 링크가 걸려있다는 것은 이 부모 디렉토리에 우리가 아까 보셨던 모즈 어벨러블이라고 하는 디렉토리 밑에 있는 x-dbog.ini 파일에 링크가 걸려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파일을 수정하면 apache2 밑에 있는 conf.d 밑에 있는 파일이 수정되고 이 파일을 수정하면 마찬가지로 모즈 어벨러블 밑에 있는 x-dbog.ini 파일이 수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 관계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해요. 하셔야겠죠. 여기서 제가 vi20-x-dbog.ini 파일을 열고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지금은 필요 없는 것들을 제가 제가 지금 읽기 관리자로 들어왔는데 관리자로 들어와야 되는데 읽기로 들어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불필요한 것들은 제가 일단 지우고요. x-dbog.ini 파일을 열고 그리고 output dir은 temp라고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부분이에요. 프로파일러 언더바 이네이블을 1로 지정을 하셔야지만 x-dbog에서 프로파일링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프로파일링 기능이 활성화가 되면 여러분이 프로파일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가 어떤 파일에 저장이 되는데 그 파일이 바로 이 슬래시 temp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저장해라 라고 하는 설정이 profiler 언더바 output 언더바 dir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 나가 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vi를 이용해서 편집을 했는데 여러분이 vi가 아니라 익숙하지 않으면 나노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에디터를 쓰셔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sudo etcini apache2 reload 라고 하고 그리고 phpinfo 라고 하는 함수로 호출하는 페이지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거 있었죠. phpinfo.php라는 파일이요. 이거는 이전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이 파일을 호출하게 되면 제가 보시는 것처럼 xdbug에 대한 설정을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xdbug.profilerenable이 on으로 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프로파일링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xdbug 프로파일러 기능을 활성화시킨 서버에 아무 php랑 상관없습니다. 그 php로 한번 접속을 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머신의 temp 디렉토리로 한번 이동을 해보세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ls-a의 슬래시 temp 하고 엔터를 당쳐보면 보시는 것처럼 cachegrind.out 하고서 여러 개의 파일이 생성이 됐죠. 여기 있는 파일을 제가 한번 다 삭제를 해볼게요. 여러분은 따라하셔도 되고 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rn-rf 로 해야겠죠. 디렉토리를 삭제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temp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을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temp 디렉토리에 필요한 파일이 있으면 여러분들 삭제하는 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삭제가 이 퍼미션, 권한이 없어서 삭제가 안됐네요. sudo 느낌표 느낌표 두 번 하면 sudo 뒤에 이전에 실행했었던 명령이 자동으로 붙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temp 디렉토리에 파일이 아무것도 없죠. 이 상태에서 아까 우리가 봤었던 php import.php 파일을 제가 다시 한번 호출을 한 다음에 그리고 ls-aa 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 없었던 cachegrind.out.11710 이라고 하는 파일이 생성이 됐죠.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방금 접속한 이 웹페이지에 대한 프로파일링 정보가 cachegrind.out 이라고 하는 파일 안에 저장된 겁니다. 제가 한번 다시 접속을 해서 이번에는 다른 파일을 한번 해볼게요. xdbug-director를 이용해서 메모리라는 파일을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xdbug-memory.php라는 파일이 실행이 됐죠. 그리고 제가 다시 ls-al.temp 를 해서 조율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파일이 추가가 됐죠. 그럼 제가 여기 있는 이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nano temp 엔터. 그럼 보시는 것처럼 저 파일의 내용은 xdbug 어떤 버전으로 이 프로파일링 파일이 생성이 됐고, 또 어떤 파일이 실행이 됐는가 이런 정보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각각의 파일을 열었을 때 어떤 실행속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바로 cachegrind.out 이라고 하는 저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저 파일을 여러분이 이렇게 열어서 프로파일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이런 것들은 이 프로파일링 파일을 데이터로 해서 데이터 소스로 해서 저기 있는 내용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php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평가하고 분석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디 프로파일러라고 부릅니다. 프로파일러요. 그래서 프로파일러에 대한 수업은 여기서 하진 않고요. 우리 프로파일링 하위 수업을 보시면 여러가지 프로파일러들을 제가 준비해놨거든요. 웹그라인드가 있고 엑스콜 그래프라는 것이 있는데 웹그라인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웹에서 직접 프로파일링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이고요. 엑스콜 그래프는 자바로 만들어진 윈도우 애플리케이션인데 저 프로파일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엑스콜 그래프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열게 되면 여러분이 프로파일링 할 수 있는 정보를 보여줍니다. 이것들은 이 각각의 프로파일러들에 대한 수업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것들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파일링을 위한 이 데이터는 용량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만드는데 아주 많은 시스템 자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스터버에서 프로파일링 기능을 가급적이면 키지 않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프로파일링을 하는 작업이 상당히 헤비한 작업이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프로파일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파일에 대해서 프로파일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선택적으로 프로파일링을 하는 이 방법은 여기서 제가 설명드릴 것은 아니고 이 밑에 수업을 보시면 선택적 실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수업을 보시면 여러분이 선택적으로 프로파일링 하기 위한 기능, 방법, 그리고 그것을 하는 도구들에 대한 수업이 또 있으니까요. 그것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도